기분은 좋다 누가 듣는 소리 들려 오면서 막 원유야 이런 거 아니야? 뭐가 지나간다 진짜 나 진짜 옛날에 사주고 어깨 어깨 잡는다 누가 내 어깨 잡았어 모두 눈을 떠주십시오 전체 뒤로 돌아 치킨 뭐야 난 왜 난 왜 난 왜 난 왜 난 왜 난요 심신하 씨 심신하 씨 심신하 씨 원유는 없어요? 원유야 이거 가져 너한테 얘기해 너한테 대휘에 진짜 사귀는 거예요 이제? 자 여자친구가 왔으니까 기분 좋게 전방을 향하여 함성! 지안아! 박성강 이병 여자친구 오니까 기분 좋습니까? 좋습니다! 자 우리 박성강 이병 여자친구 장점 100개 말하시죠? 아 우선 자연 미인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요 아니요 야 너 자연 미인이야 그래 하나 나를 때문에 하나 나를 때문에 하나 어 나한테 자연 미인이야 그랬잖아 하나 했어요 자기야 땀 왜 이렇게 열리지? 땀이 너무 많은데 원래 몸이 안성분이네 고색하고 있어요 아 원래 몸이 안성분이네 아 원래 몸이 안성분이네 아 원래 몸이 안성분이네 코에만 땀이 미쳐 네 자 조용돼 이병 네 여자친구 어떻습니까? 어 우리 지원 양 같은 경우는 법 쪽에 있습니다 네? 법 쪽 법을 전공할 겁니다 오오 아 진짜 의뢰인 케이라는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사건 사고가 많은 분이에요 여자친구가 가장 사랑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구석 댄스예요 아 아 아 야 그 유명한 구석대 네 자 좋습니다 우리 양상국 이병 마지막으로 이병양 양상국 네 우리 보아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섹시 댄스를 잘 춰요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양상국 이병이 여자친구와 커플 댄스를 자주 춘다고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진짜 못 춘다 형 진짜 얼마나 사랑하니까? 다수잖아요 다수잖아요 다수다수면 진짜 못 춰요 너 지방이 아니야? 지방이 아니야? 지방이 아 노래를 좀 해서 지방이를 해줬어 자 컴백 지방이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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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골을 추진하니까 서울 좀씨 feliz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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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내가 아까 한거같아 페인슈 원장님! 아오 그 efficacy! 샷 찍으려고 그래 샷 찍으려고 지금까지 박성강 이병희 오늘 최고로 많이 웃겼던 거 같습니다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스피커 스피커! 스피커! 우유 피카 스피커! 사랑해요 스피커! 사랑해요 스피커! I'll be there! 갑자기 나왔다. I'll be there! I'll be there! I'll be there! I'll be there! 약간의 모습도 약간의 모습도 가끔은 괜찮은데 You know you really, really me 지나간 일을 듣는다. It goes deep on! 숨 쉬지 마! 이제 네 맘을 봐! 난 네 맘을 봐! I'll be there! 내가 있을게! 곁에 있을게! 너! 누구보다 힘을 해줄게! I'll be there! 언제까지만! 함께할게! 우리 지금처럼 영원히! I'll be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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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be there!